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는 외인에게 대하는 대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롯에서는 우리 사도바울이 좋은 환경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마 감옥에서 골롯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롯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이 자기의 석방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또 자신이 처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또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일상생활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본론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르고 또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인생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또 동중심, 또 성공중심 속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화생활 속에서 기도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간의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생각과 마음의 상태 속에서 시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힘쓰다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속에서 줄 수 없어서 또 중헌부헌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흑암의 건세는 결박받고 떠나가고 주의 천군 천사는 동원되고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 24시 참된 행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집분을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는 달란트라는 직업을 주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집분과 직업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집분과 직업은 문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또 나의 감정을 초호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총매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과 감정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인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내일이면 우리 사야형의 처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죽어가는 불신자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전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사도베아올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문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낙심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속에 속지 않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 않고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데 영적으로는 갈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갈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 현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시간표 속에 또 5월 23일 또 30일 주일에 있을 또 온라인 새생명 초청의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의 주제가 생명 살리는 헌신 또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붙잡고 전도 대상자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마음의 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의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이 아닌 오토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생명 초청 주위를 맞이하여 주위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시고 그 대상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또 확인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또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직장에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셨는데 그 직장에서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 100%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300%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직장에 계시는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겠죠.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냉배같이 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할 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잠원 우리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 15장 2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그 이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파의 기회 속에서 때에 맞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전도 캠프담과 또 함께 현장에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캠프, 현장에 나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하셨고 또 전도할 문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항교구와 공항교구에서 이 소화시장으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캠프할 장소를 시장으로, 송화시장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시장에는 몇 명이 가든지 그 사람이 송림으로 다니는지 아니면 전도화로 다니는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입구에 누디아 수선집이라고 있었는데 그 누디아가 사도행전 16장의 누디아인지 아니면 낙심하고 있는 누디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수선집에 가보라고 우리 캠프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현장을 갔다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사님이시고 또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으신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건사님의 조카가 우리 교회에 있는 EMS를 다녔기 때문에 예언교회도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그 수선집에 그 건사님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수선집 옆에 있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안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재미있게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간 전도사님이 복음을 알기 전에 다녔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을 품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그 부동산 현장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잠시 기도하면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장 곳곳에 전도할 문들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방아마곡 교구 우리 현장에서는 마곡 우리 구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로 우리 전도 캠프를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전도 캠프팀이 입주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성물과 또 우리 전도주와 주보를 주면서 사항이 좋으면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보면 알듯이 이사하는 그 시간에 참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캠프팀들이 그것을 알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의 시간표를 보면서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선물을 주로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캠프하는 그날에도 이사하는 가정에 교회에서 선물을 주로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두 집이 있었는데 참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와서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놀고 있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까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방금 전에 나가라고 한 그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또 한 집에서도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곳에 한 어르신이 앉아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말을 걸고 이야기를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르신도 방금 나가라고 하는 그 집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핍박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우리 새생명 초청을 맞이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구별된 자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전도자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의 상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글쌤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인 무한 은혜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 주신 전도자의 기도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1인 1교회와 운동과 또 4천말씀 운동과 2, 3, 7나라 복음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행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우리 학상 방지와 또 복음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